우리 장혜영 집사님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셨어요 장관석 목사님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오늘도 계속해서 11시 2시 계속 찍은 비디오, 동영상, 사진 다 찍어주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사역자 은밭 두 개를 내셨습니다 아버지 너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을 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라 오직 온조를 걸어가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한숨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신 인도하신 당좋으신 나의 안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대에 감사해요 날리는 십자가 내 신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도 꿈꾸신 사랑을 먼지 발로 들고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슬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고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사랑이 축하합니다 유리 엠 솔리 엠 엠 엠 엠